남천 안 넘어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라오네 앙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미륵은 오월이면 어린의 음새 어느 것 한가지 내 시라 눈이 남천 손 아픈 물새 나는 저 대나 안 넘어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더운가 아 금간디 넓은 벌에 호랑나 그때 어느 것 한가지 내 시라 눈이 남천 손 아픈 물새 나는 저 대나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니가 있어 행복해 니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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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아.. 유튜브 카메라.. 유튜브 카메라.. 어.. 그런 거 있어? 유튜브 카메라 따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야 저기.. 너 뭐 튀어나오는 거야 혹시? 빵! 해가지고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긴장되는 순간이네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박수진이가 있대? 아..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헤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헤이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